영등포구가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영등포구 인권영화상영회를 개최합니다. 오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구민체육센터와 정보문화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주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영화 나라라 펭귄, 4등, 또 하나의 약속, 언터처블 2%의 우정 등 다양한 영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영화 시작 전 자유롭게 입실이 가능하며 각 영화의 상영시간과 장소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